혼자 있는데, 누군가와 함께 있는 느낌 오빠가 비 오는 거 싫어해 비 오는 날은 왜 싫어? 세상에 혼자 있는 거야 오빠가 비 오면 전화할 게 너 혼자가 아니야 내 팬이었어요? 드디어 내일 만난다 떨린다 그 남자에게 말할 거다 나는 너의 오랜 팬이고 너를 응원한 너 아니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나 안 좋아했습니다 나 고생 말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 너무 바짝 아니야? 어 어, 미안 너무 바짝 안 나는데? 어쩌라고 너 묻었어 너도 묻었어 셋 둘 하나 맞아, 네 팬이야 뭐야? 그 놈처럼 가는 거야? 아니요 태 mlm 하하 하하 레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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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 하하 바짝 붙은 어떡해? 사람들 보면 어떡해 지금 Person 뭘 어떡해? 바로 귀가 편해 같이 주의 저 바구는 거야?